127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늘에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보혈 흘리셨네 그 신 극율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백일무 광하여 천지만물 빛을 잃고 깜깜게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받치오니 받으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신 우리 주님 천지만물 빛을 잃고 깜깜할 때 우리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이 돌아가실 때 천지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천지만물이 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전부 눈을 감고 깜깜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멀리 바라보시고 깜깜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광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바람부는 날이네요 예 우리 슬픈 눈물 흘려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 죽게 바치원이 받으신 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함께 갑시다 아멘